네 어? 그럴 리가 있을까요 과연? 아이고 모르죠 금수저면은 뭐 당연히 가능한거 아니야? 자수성가야 자수성가 자수성가는 불가능하지 자수성가 로또 됐어 로또 아 로또 아 아픈 기억이 있다 왜 아직까지도 와이프랑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로또 때문에 냉동 도로 앞에 집에 한 명 들어감 응 알아봤어 아 누가 마우스로 키보드를 부셔 냉동이겠죠 뭐 흑축인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심하지? 회축이 소리 제일 안나 뭔축이야? 회축 회색 실버 회축이 있나? 응 내가 쓰고 있는게 회축이야 나 근데 요번에 녹축 샀는데 녹축 레이저꺼 아 뭔소리야 힐 오우 빠르다 조심조심 옆집에 있는거 같은데 라운드가 아 어 아 아 옆집에 있는거 다잡았는데 잘 어울려요. 투명해요 아... 총 드럽게 안나오네? AK라도 쓸래요? 어 네 여기 사고 옆에 집 AK 있어요 1층에 옙 한 집만 더 떨고 거기로 가자 더블 배럴도 있어요 2층에 이랩가방이 있고요 네 아 이랩가방은 먹었어요 뒤질라고 이씨 어딜 들어가 아... 안나와줘 총 1층에 있어요? 어디있죠? 네 1층 베란다 난간 쪽 아... 베란다에 있어 아... 베란다에 있어 잠시만 어? 깜짝이야 여기 3렙 조끼 남는 겨? 응 아 요즘 탯배가 겁나 많이 밀렸나? 노란핑의 3... 3... 3... 랩조끼 아흐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개머리판좀 주워주세요 네!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냉동아 조끼 1층이니 2층이니? 2층 오른쪽 끝방 초밥 둘러가는 중 게임할 때 마이크를 쓸 수가 없네 안좋지 스탠드로 콘덴스마이크인데 소형 믹서까지 샀는데 녹음 할 때 안쓰어야겠어요 녹음 할 때 안쓰어야겠다 이거 조금 더 달걀 소 mêmes 소금 소금 the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파밍이 너무 잘 됐네. 나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총알 못 먹었어 아직도. 아 앰프 남는 거 없나? 사운드. 나 말고. 어. 3렙 빼놔. 나 우탄이 너무 안 나온다. 산맥 가방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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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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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못 먹었어 미쳐버리겠네 종이 안보이네 오탄 모자르신 분? 바타시 네 좀 이따 드릴게요 내가 대탄 드릴게요 대탄 좋죠 SR 파츠 모으시는 분 없죠? 안개 밀고 거의 어? 아이두님 여깄네 내가 대킥 그릴게 찻소리 아 땡동임 나 아닌데 뭐하지? 아니구나 여기 저기있다 탄 탄 세탄 더 필요하신 분? 공주님 안필요? 탄 어 나 죽겠다 이거 네? 대탄이요 대탄 저는 다있어요 어 거기 저기있어요? 아 나 포기 됐어 네 너무 멀리간거 아니냐 혼자 파밍을 못해가지고 오우 야 우리 탈 것도 없는데 야우 야우 저기 반원 중인데 좀 멀다 어 안 돼 미니 미니 미니너야? 석권은 미니너야? 거의 다 오맛 오.. 안 돼! 애들이 밖에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형들 밖에 있다 미니 방향 나무 뒤 적들 있다 아이씨! 2층 옥상 샷컨으로 안 바뀌어 틀렸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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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인데 아이씨! 살리겠다 아이씨! 오이씨! 여기서 너무 맞히네 형 일로 올 수 있어요? 아 안되겠네 보고 있어요 제가 옥상에서 계속 서있어 아직도 옥상 거기 있어 내가 기억할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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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 컷 어 옥상에 죽이겠어 옥상.. 집에만 일단 셋 빼기 안깨졌 어 하나 내렸다 하나 내렸어요 나무 쪽으로 가요 네 한 대 자기절 아니 자기정 옥상에 있어요 네 옥상에 하나 확인 스테이 옥상에 하나 내려요 하나계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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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었어 제가 살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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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부상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어! 레드존까지 겹쳤어! 샷건으로 안 바뀌었어! 어! 승질나! 불러나! 여기 배율이 있어요! 네! 여기 배율이 있네요! 네! 구상 좀 먹어가요! 밑에 내리면 드링클 있어요! 설마 맞죠? 오! 차 터졌죠? 네! 터졌어요! 뛰어가야 돼! 아무래도 그렇게 멀진 않다! 아! 나 이게 2번판이 맞게임이래! 아! 아! 나가기 귀찮다! 아! 귀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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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와요! 내일! 내일! 내일 안와! 내일 야근! 아! 아! 저런! 이거 막판인가 보면? 응! 나 오늘 좀 일찍 나가야 돼! 10시에 와이프 태우러 가야 돼! 아! 아! 그러면! 나가야겠다! 못하겠다! 도저히! 왜? 하차하면 되지! 아니! 샷건으로 바꾸는데도 샷건도 안바뀌고! 에이! 감도 안잡히고! 그런거 가지고 그래! 쏠큐 돌려야겠어! 이게 진짜 너무 오래 안해가지고! 안돼! 에이! 에드 부족하신 분 있으세요? 저 에드 9개! 에이!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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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어! 네! 아! 아! 막아 막아!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땡큐! 어! 에스벙이야! 아 다시야 어 네 토나 소리 있어요? 네 앞에 섰나봐요 다운 아씨 우리 그냥 빨리 뛰어요 저기 언덕 밑에 집 어 차 소리 네 그냥 가나보다 저 집 네 뭐 한거 한거 같아요 어 들어와요 어? 어? 내려왔네 저기 지금 먹으러 가네 우리이랑 똑같은 집 어 옆에 뛰고 있어요 SE 방향 어 일로와요 어디야 이거 위에 있던데 SE 방향 걸어서 걸어서 내려온 애들이 있었는데 어 근데 이거 안개 때문에 다 안개 왜 이렇게 안 죽어 바로 내려와요 어 내로드 오세요 나 앞에 집이라도 먹어야 돼요 네 먹어 어 어 레토나 일로왔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집안에 있어요 어 어 확인 지금 집에 들어가요 한명 네 들어갔어요 얘네랑 아까 오셨어요 에세이 방향 쪽으로 뛰었어요 한명은 나무 뒤에 있어요 스밤이요 확인 한명은 오른쪽으로 도네요 한명은 오른쪽으로 도네요 오른쪽으로 도네요 오른쪽으로 도네요 내가 컷할게요 아 딴 데서도 살다 바로 근처에 속인 하나 더 있어요 컷 하나 더 있어요 언덕백이 하나 더 있어요 응 지금은 안 보여요 숨었어 저기요 누웠다 아 확인 어차피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되네 파워파이 있어 와 이거 한 대가 없네 나 술탄이 없어 SE 나무 뒤 나 술탄이 없어 SE 나무 뒤 개피해요 어 아 이거 이거 한 대가 없네 소리들렴 뛴다 아 대고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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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수리탄이 하나도 없어 있어요 거기 앞에 나무 이거 바로 앞에요 아 찾았다 나이스 가서 뚝배기 주워야되겠다 구상 남는거 있어 거기에 여기 있어요 네 그게 있어 그게 있어 너 너 안 부족해 구상 저 4개 많아요 뚝배기 남는데 있나요 뚝배기 뚝배기가 없는데 어 시체 확인을 못했는데 뚝배기는 어 아냐아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시체 여기 여기 있겠 오케이 찾았어요 아 기가 터졌네 어 잠시만 이거 안 죽어졌어 어 앞에 연막체가 아 네 어디다 깨워야돼 어 어 건너편 건너편 대구 도망이야 하우 발압 아직도 겁나 많이 남았는데 발압 아 저 앞에 보급수 저기가 뿌리인데 아 아 안돼 헬리러 갈게요 누워있던 놈이 있었네 아 쏜다 어딨어? 돌 뒤로 오시면 못오시면 뒤로 못오세요 이거 형 형 그냥 가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기장 와요 자기장 와서 그냥 갈게요 15방에 어디지 아 발압패 발압패 개마나 아까비 아까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